일단은 5개 잡아놔서 올려놔야겠다. 형수 형이 너무 잘해서. 지금 공기. 오케이. 오케이! 이게 돼? 오케이! 이게 돼? 오케이. 나 반대 하나가 이게 돼? 자, 이제. 일단은, 일단은. 형 형. 할 수 있는 부정을 다 걸자. 오케이. 어깨 동무, 어깨 동무. 자, 이제. 너도 해. 허베! 아우! 허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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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뜬잖아. 야, 이건 뜬잖아. 형도 잤잖아, 이거 안 뜬 거잖아. 우와. 우와. 짱크, 짱크. 형수 형수 형수. 도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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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하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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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해. 개야, 개야. 개가. 누가. 누가 봐봐. 누가 봐봐. 화이팅! 다행이다! 홀로 황간의 승리입니다. 이건 딘딘이 형 덕에 이긴 거야. 이렇게 치는다고? 아이고 힘들어. 자 이러고 밖에서 자면 난 된다. 오늘의 미션? 저녁박두 해결! 체크! 이쁨 받는다 체크! 첫째급 황간인 정식. 금방 준비해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... 우와! 우와! 또 우리지? 내 끝에서라도 다 보이지롱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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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우와! 내 끝에서라도 다 보이지롱! 우와! 치겠다! 와! 간장게장이야? 미치겠다! 최고다 이거는! 야 나 이 팔이 이거 너무 좋은데 저거 보이냐 저거! 와 감태에다가 이거... 이거 날짜리야? 괴복지죠? 야 이거... 와 아름다워! 냄새 예술이야! 야 닌기 냄새 예술이야! 와... 와 잘 먹겠습니다! 진짜 도시처럼 먹어야겠다! 냄새가 끝났어! 진짜 맛있겠다! 이야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진짜 다 나왔네요! 아 진짜... 개설무침에다가 간장게장에다가 괴국지에다가... 이야 미치겠네! 아름다워! 밥을 이걸 3분의 1 공기를 먹고 이거 3분의 1 공기 이거 3분의 1 공기 먹어야겠다! 거짓말하지 말고 두 공기 먹어! 손 먼저 가는 거 하나 고르시죠! 아! 아! 맛있겠다! 어 어떡해! 잠깐만요! 어떡하지? 이거 먼저 먹어야지! 우와! 우와! 밥 2개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? 그렇죠 그렇죠! 우와! 딱지! 오오오오오! 알알알알! 알알! 아! 아! 이거 어떡하죠? 일단 여기다가 다 여기다 넣어! 아! 저거 죽어! 벌써 끝판왕부터 가네! 야! 넣어! 야! 야! 사이드까지! 예예예! 여기가 여기가! 이렇게 한 다음에 우와! 오!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짜! 오우오오! 오우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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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먹은 게 아니고! 근데 한 번 짜는 거예요? 한 번 짜는 거예요! 이렇게 짜서 밥을 딱 넣고 비비면! 고생 드신다 진짜! 야! 지금 먹을게 많기 때문에! 우와! 우와! 쏟아진다 쏟아줘! 쏟아진다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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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비빔밥이네 비빔밥! 어! 이거 보이시죠? 오! 살이 막! 오! 이거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어때요? 야! 야무지게! 야! 야! 뭐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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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..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밥보다 게살이 더 많아지게. 오! 어떻게 밥보다 게살이 더 많아요, 진짜. 진짜 개가 너무 많아. 먹어볼게요, 진짜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우와! 미치겠다, 진짜. 어떻게 해. 앉아라. 어떻게 해. 앉아라. 우와! 맛있어, 맛있어. 뭐죠? 우와, 윤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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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날 것 같아. 눈물이 날 것 같아. 눈물이 날 것 같아. 얼마 만에 개장을 드시길래 눈물까지 보이십니까? 누가 보면 내가 안 사주는 줄 알겠어.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뭔 소리야, 맨날 먹어. 정훈이 형, 신박이네. 드시는 거 봐. 형이 좋아하시는데. 왜 좋아한다, 동생이? 아이, 이것만 먹은다니까. 와인 그만 먹고 좀 사 드려. 아니, 무슨 소리야. 저게... 저기에 개살무침까지 같이 해서 먹는 줄 알 것 같아. 오오. 오아. 우와, 우와. 얘도 저거 해봐. 저렇게 뭘 진짜 난리 나. 우와. 됐을까? 우와, 맛있다. 그러니까. 하나도 안 짜요, 진짜 하나도 안 짜요. 진짜 알 실화다. 딱 좋네. 다 드셨어, 지금. 너무 맛있다. 벌써 빨리 끝났어. 나비. 나비. 쭉쭉 빠져네. 새우라. 납작해졌어, 개가 납작해졌어. 진짜 맛있어. 개가 납작해졌어. 다리까지 다 씹어. 너무 맛있어. 저 소리 봐. 어떡해. 아주 맛있네. 밥 없이 그냥 그렇게? 흐득기네, 흐득기. 맛있겠다, 그러면. 불맛이 좀 느껴지나?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요? 저는 너무 힘들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좀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. 너무 맛있는데? 야,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요? 어떡하죠? 게살무침 저거 해가지고 김 좀 넣어가지고 밥 먹으면 죽겠다. 김을 싹 싸가지고 먹으면. 와, 침 고인다. 미치겠네. 와, 침 고인다. 아, 침 고인다. 아, 침 고인다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야, 나 이, 이 미치겠다.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시원하다. 와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뻥 뚫어줘야 돼 이보다 더 깊고 시원할 수가 있을까 바다 바다 진짜 시원해요 정말 와 어우 너무 시원하다 근데 진짜 식사할 때 진짜 전혀 안 보시네요 별로 좋아해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먹어도 별로 평소에는 좋아하면 준다는 걸 안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와 그래 개국지 이런 맛이었어 오랜만이다 잘 있었니 아니 라비는 말이 없어? 아 아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하나만 더 주세요 와우